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트윈티스 분들 축하드립니다 트윈티스 말하자마자 갑자기 이게 평일의 속에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던데 너무 멋있어요 얼굴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평평하는 저도 밥 먹는데 많이 먹는데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데 네, 안녕 네, 트윈티스 분들만 따로 찾으실게요 네, 트윈티스 분들 시상사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활동한지 얼마 안됐는데 1월 말에 저희 공식전도 앨범이 나와요 첫 앨범이어서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 덕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6년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트윈티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 트윈티스도 공연 보실게요 저희 트윈티스도 공연 Mercy 너무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트윈티스도 공연 Украї가 갑자기하시러서 저희 트윈티 있어서 우리 트윈티스 둘 다 Dáences 谷말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